꽃놀이 편을 찾아온 월드스타 B. 단일화하자고. 정규 형보다 기분 좋아졌어. 새해에도 아무도 믿지 마라. 너는 아니겠지? 왜 그랬어 수빈 씨? 저는 진짜 결백합니다. 너야! 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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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니야. 규정 잡히려니까. 형 진짜예요. 내가 뭘 잘못했지? 악마의 탈을 썼어. 이 자식이다. 대박이야. 또 뭐 전 추는 거 없어요?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. 새로운 판이 온다. 토끼를 피하고 싶었어. 100% 어딘가 뭐가 있어. 환승권 없는 환승전쟁. 해초라. 내가 왜 이러고 있어. 진짜 처절하게 응징할 거야.